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남 파고다에서 토익 스피킹을 담당하고 있는 조셉 류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11월달 시험 많았죠? 11월달 시험들을 좀 분석을 해서 이 토익 스피킹 시험 총정리 특강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중요 포인트와 좀 풀어볼 문제들이 있으니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일단 파트별 기출 주제를 11월달에 이제 그 나왔었던 것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파트1 지문읽기가 되겠죠? 라디오나 공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왔어서 다양하게 나오긴 하지만 좀 오랜만에 나왔던 아이들을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라디오도 이 웨더 뉴스 라고 해서 기상 뉴스 있죠? 이런 것들이 좀 나왔었고요. 파트2 사진 묘사가 되겠는데요. 사진 묘사가 이제 올해 8월달부터 사진을 두 개를 묘사를 함으로써 좀 다양한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된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나열을 해봤는데요. 뭐 공원, 길거리, 공항, 식당, 주방, 오피스, 카페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따가 볼 사진은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거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트3 질문의 답하기죠. 일상생활 토픽을 주제로 다루는데요. 제가 지난달에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나올 거라고 했었던 이 스트리밍하고요. 여행에 관련된 게 11월달에 출제가 됐다는 거. 그래서 오늘도 끝나기 전에 12월달에는 또 어떤 것들이 나올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온라인 쇼핑도 나왔었네요. 자 파트4 표보고 질문의 답하기죠. 개인 일과 일정이라던가 워크샵, 꾸준히 나오는 아이들이 워크샵이나 컨퍼런스 일정이죠. 그리고 투월 이벤트 클래스 일정표가 11월달에 좀 많이 출제가 됐다는 거. 이거 이따가 좀 포인트 집어보도록 할게요. 자 파트5 의견 제시하기는요. 지금 너무나 오랫동안 이 업무 그리고 직업 관련된 질문들이 계속 쏟아져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또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W 패턴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또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지난달도 그랬고 9월달도 아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다시 한 번 보여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숙지하셔가지고 시험장에서 써먹기를 바라볼게요. 자 출발하도록 하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 파트1 지문읽기죠. 아까 말씀드렸던 기상 뉴스 웨더 뉴스를 제가 하나를 또 읽어드리고요. 간단한 포인트 정리를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듣고 나서 잠깐 멈추셨다가 여러분들이 또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한 번 읽어드리죠. As the hot summer continues, expect a variety of weather conditions in the weekly forecast. Area residents will experience a combination of heavy showers, strong winds, and high humidity. As summer storms pass through the region, temperatures will be a little lower than normal. By Saturday, we can finally see some sunny weather. 자 이렇게 해서 한 번 제가 읽어드렸어요. 기상 뉴스, summer인 것 같아요. 여름에 뭐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들 이거를 당연히 해석을 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쵸? 하지만 시험장에서 내가 시험에 임한다. 그리고 연습하실 때는요. 첫 줄 딱 읽어보시면 이 지문의 목적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내가 연기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파트 1에서는 중요하다고 제가 인강에서도, 형강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읽어드렸고요. 여기 보니까 좀 포인트들 제가 정리했는데 일단 경험현상이라는 게 있죠. 경험현상이라는 게 expect하고 weekly가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expect가 있죠. 그쵸? 그래서 이 P 중간, 단어 중간에 P와 모음이 만나게 되면은 이 된소리가 난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expect가 아니라, P읍 발음이 아니라 expect, 쌍비읍 발음으로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요. 이 weekly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 K 사운드를 너무 크게 weekly라고 하지 마시고요. weekly, 쌍비역 소리가 나겠죠. weekly, weekly. 그래서 다시 한 번 발음해보면 expect, 그리고 weekly. 자, 하지 말아야 될 소리는 expect, 그리고 weekly. 이런 소리를 너무 크게 내지 마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경험현상이라는 거 잠깐 보여드렸고요. 강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3음절 이상이 여러분들 좀 따져보셔야 될 내용들인데요. conditions, 여기 들어가겠죠. conditions, 그쵸? conditions, 그리고 combination, combination에 들어가죠. 그쵸? humility, humility. 자, 강세를 제대로 넣어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 강세 들어가는 부분에 음을 살짝 올렸다 내려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문장의 어떤 억양도 자연스럽게 실릴 수 있다라는 거. 포인트 좀 정리를 해봤어요. S곡 발음하기 라고 했는데요. 이건 제가 매번 파트 1 강의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고요. 6급 수준에서 채점자들이 아마 가장 처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지금 S 들어가는 곳들이 많죠. continues, 뭐 conditions 들어가고요. residents 들어가고요. 그쵸? showers S 들어가고요. winds S 들어가고요. 그쵸? storms S 들어가고요. 자, temperatures까지 S가 들어가고요. 뒤에는 뭐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S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얘네들 여러분들 실수 많이 하실 때 보면 이거 다 빼고 읽으세요. 절대 그러시지 말고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좋은데 확인하는 방법이 뭘까요? 스마트폰에 당연히 녹음기가 있죠. 그래서 내가 한번 읽을 때마다 녹음을 해서 확인해주는 작업 중요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S 빼지 말기 한번 체크했고요. 고득점 팁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 지문의 목적을 파악을 하시고 그 목적에 맞게 연기하라라고 했고요. 이건 기상 뉴스이기 때문에 프로페셔널한 목소리로 목소리의 톤으로 속도감을 유지를 하면서 읽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지난달 같은 경우는 제가 광고문 지지난달인가요? 이렇게 좀 보여드렸었는데 광고문은 조금 더 업된 템포 그리고 텐션으로 읽어주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서 빼먹은 게 있다고 한다면 나열되는 억양인데요. 지문마다 꼭 한 번씩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니까 컴마 두 개와 그리고 여기에 접속사 하나로 세 가지 명사나 아니면 뭐 형용사 구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억양을 위해서 여러분들 첫 두 녀석들은 올려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마지막 녀석 내려주시는 거 이것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heavy showers 올라가죠. strong winds and and는 제가 한 번 흔든다는 표현을 써볼게요. 그냥 and 읽지 말고요. and 읽어주시고 high humidity 하면서 이렇게 내려와 주시는 거 그래서 영어 잘 읽는다 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너무 밋밋하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강세와 억양을 잘 부여를 시켜서 전체적인 내용의 분위기를 살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파트 1 지문읽기 넘기고요. 이제 사진 묘사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사진 묘사에서도 여러 가지 사진들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오랜만에 나오기도 했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표현들이 있는 사진들을 제가 사진을 하나를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일단 보시다시피 이런 어떤 밖에서 찍혔고요. 아마 이삿짐 센터인가 뭐 사람들이 좀 이삿짐을 옮기는 직원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옮기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시험장 가셨을 때 물론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조금 더 준비가 되셨겠지만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특강 하는 거니까 자 어떤 사진이든 자 어떤 사진이든 인베 내외가 무슨 말일까요? 인물 중심인지 배경 중심인지 실내 사진인지 실외 사진인지를 먼저 파악을 좀 해주시고 이거에 맞는 오패턴을 암기를 해주시면 사진은 끝난 거예요. 전부 다 자 오패턴이란 뭐냐 사람 패턴 건물 패턴 계절 날씨 진열 패턴이 있고요. 그리고 실내 필수 패턴까지 이렇게 해서 5 플러스 1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길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5개만 일단 외워주시면 딱 보고 여기는 사람 들어가고 여기는 건물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춰서 내가 암기한 것을 시험장에서 그대로 말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도 보면 지금 사람들이 짐을 옮기고 있어요. 이 상황이 11월달에서 지난주였거든요. 사실은 시험 문제로 이제 나왔었는데 보통 차에다 짐을 실거나 아니면 짐을 빼거나 이런 상황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짐을 아마 빼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사진은 그래서 짐을 빼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부분 뭘까 머리를 극적적하고 계실 텐데 unloading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싫다는 loading 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제가 스펠링까지는 안 해드려도 unloading 하는 것 같아요. unloading 자 근데 시험장 가서 막 이제 그 unloading 이라는 표현이 떠오르지가 않아. 대부분이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vocabularity 하루에 뭐 100개씩 외우지 않는 이상은 갑자기 그게 떠오르거나 그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아주 중요한 사람 패턴이라는 걸 만들었죠. 이것만 아시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한 두세 줄 쭉 연달아서 연결성 있게 말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된 패턴이죠. 그래서 패턴은 다섯 개인데 오늘 사람 패턴하고 뭐 아마 건물 계절 패턴도 제가 답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고득점 팁이라 라고 한다면은 제가 아까도 금방 얘기했지만 연결성 연속성을 얘기했었죠. 그래서 영어로는 continuity 라고 해요. continuity 뭔가 한 문장 얘기하고 툭 끊기고 또 하나 얘기하고 툭 끊기고 이런 것보다는 문장이 여러 개가 쭉 연속해서 나와주는 거 플루엔시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패턴들을 만들어내게 된 거고요. 자 그럼 답변을 한번 보시면서 패턴도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답변인데요. 일단 사진 묘사할 땐 장소 먼저 얘기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This picture was taken on a street 라고 읽고요. 자 한번 끊어주시고 There are two men in this picture. 남자 둘이 보인다. 이거는 뭐 생략하셔도 되는 센텐스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 수는 저도 넣어주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간단하게 넣을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 대상이 사람 둘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사실상 박스를 이렇게 빼고 있죠. 아까 unloading 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자 몰라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The first thing I noticed is 가장 처음에 눈에 띄는 것은 뭘까요? Two men concentrating on their work. 자 concentrating on their work. 기억하세요. 일에 집중하다. And it seems like they're quite busy. It seems like they're quite busy. 일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바빠 보이겠죠. 그래서 바빠 보인다라는 말을 자동으로 뒤에 붙여주신 거고요. 이 그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 자 여기에다가 제가 아주 스페시픽한 동사를 넣어봤는데요. 아까 얘기했었던 unloading some boxes from a moving truck. 되게 정확한 표현이죠. 자 얘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busy 뒤에 ing를 붙여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 표현을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unloading some boxes 몰랐다라고 하면 그냥 busy at the moment 라던가 busy doing their job 이 정도로 그냥 엔딩을 해주셔도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 다시 내가 일일이 이런 동사들을 다 챙기기가 힘들어요. 우린 여러분들 토익스피킹 빨리빨리 끝내야 되겠죠. 최소 뭐 2주 만에 뭐 1, 2주 만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일일이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concentrating on the work 굉장히 핵심적인 프레이즈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it seems like they're quite busy at the moment 이나 doing their job 인데 정확한 표현 동사를 알고 있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훨씬 좋긴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람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자 이런 내용들은 제 벼락치기 7일 완성 교재에도 많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확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주변인데요. 이제 요거는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묘사 시간이 30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린 패턴을 많이 알고 있어서 빨리빨리 얘기를 해야 돼요. 행복한 고민이죠. 자 In the background I see many green trees 자 나무들이 많이 보이죠. 이런데 그쵸? 자 나무가 보인다 라고 했을 때 바로 계절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무의 색깔이나 나무의 어떤 컨디션을 봤을 때 계절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계절 패턴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By looking at the color of the trees 이 color이라는 말이 컨디션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Color of the trees is I can predict predict 그쵸? predict 가 아니라 predict that it's summer season 여름인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계절 패턴은 두 가지로 우리가 추측을 해 볼 수 있는데요. 나무의 색깔이나 컨디션 내지는 사람의 옷차림으로도 이 시즌이 추측이 가능하겠죠. Also there are some red buildings 자 빌딩 얘기가 나오죠. 여기 지금 빨간 벽돌 건물들이 보여요. 건물 얘기할 때도 그냥 I see some buildings 하지 말고요. 저는 어떻게 정리했나요? There are some red buildings with many rectangular windows. 건물에는 당연히 창문이 있어야 되겠고요. The buildings seem quite new and well maintained. 건물이 좀 신축처럼 보이고 잘 관리가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건물 패턴이라는 거죠. trees부터 여기까지가 계절 패턴이고요. 그리고 건물부터 창문 그리고 잘 관리되어 있다 까지가 건물 패턴이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지금 패턴이 이미 세 개씩이나 나왔는데요.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고 세 개가 들어갔을 때 30초 안에 여러분들이 끼워 맞힐 수 있을까? 연습을 좀 해보셔야겠죠. 자 마지막은 느낌으로 갈게요. Well, I like this picture because this picture reminds me of 이것도 제가 마무리 정리 느낌으로 여러분들에게 패턴으로 만들어 드린 거죠. You like it or you don't like it. Okay? It's two of those two. 자, 그래서 여긴 좋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My part-time job 내 알바가 떠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끝을 본 거죠. 결국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사진 묘사는요. 즉흥적으로 내가 그 사진을 보면서 막 묘사를 해주는 것보다는 이미 정리된 준비된 이런 패턴들을 잘 가지고 가서 거기에다 apply 시키는 거 이 방법이 고득점을 위해서는 훨씬 더 유리하고요. 저도 시험장에 가면 제가 만든 패턴을 쓴답니다. 여러분이 안 할 필요가 없겠죠? 자 파트 3로 넘어갈게요. 질문의 답하기 Topic Streaming Service 나온다고 했는데 지난달에 나왔어요. 온라인 쇼핑 좀 특이한 Topic이었다라고 하면 기부 도네이션이죠. 이런 것들이 나온 적이 있겠고요. 여행 나왔어요. 여행도 제가 지난달에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뭐가 나오던 간에 여러분들이 일단 5번 6번 7번이 굉장히 고비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질문이 떨어지고 나서 준비 시간이 3초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5번 문제 같은 경우 가장 단골로 나오는 게 뭐죠? When was the last time 이에요? 지난달에도 이거 말씀드린 것 같아요. 마지막 시점이죠. 그래서 언제 마지막으로 뭐 했니? 이런 질문들 그리고 What kind of 가 이번 달에는 좀 많이 출제가 됐는데요. 어떤 종류의 무엇을 이런 것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가 핵심 답변이 되어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 시점은 어떻게 될까요? 뭐 yesterday 가 될 수도 있고 two days ago two days ago 내지는 two weeks ago or three months ago or two years ago ago 가 붙으면서 마지막 시점을 얘기해 주는 거 이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What kind of 여러분은 자 6번 한 번 보시면 How do you get information about such and such and such and why? 어떻게 관련 정보를 어디에서 얻는지 이거 지난달에도 비슷한 느낌으로 좀 많이 출제가 됐는데 이번 달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광고를 보세요. 아니면 인터넷을 주로 활용을 해서 무언가를 찾으세요. 정보를 얻으세요.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우린 무조건 인터넷이라고 지난달에도 제가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5번 질문으로서는 5번 질문으로서는 How often과 When was the last time 단골이다 이거는 알고 계시고 이 표현들을 확실히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How often이란 건 빈도죠. 그래서 Once a day Once a week Twice a month Three times In six months 뭐 이렇게 해서 빈도 When was the last time 아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What kind of What type of 질문은요. 빈출 주제를 좀 많이 보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교재에도 토픽들이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되었고 이번 달에도 그 책에서 그대로 나온 것들이 많아서 그 책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제를 많이 보셔야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또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어 진짜 중요한 말이다.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세팅해 주는 거죠. 나의 어떤 스토리 시나리오 스토리 라인을 갖다가 미리 세팅해 주고 시험장 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즉흥적으로 거기서 막 내뱉고 답변하려고 하면 굉장히 정신 없어지는 게 이 파트 3고요. 또 파트 3에서는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무응답 나오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무응답은 스피킹 시험에서 아주 치명적이죠. 그런 일들은 절대 없게끔 이런 시나리오 시나리오라는 게 결국 파트 3도 또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좀 약간은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6번 문제 어떻게 될까 정보 관련 문제는 무조건 인터넷이다. 이거는 인터넷인 이유가 제 패턴 중에 아이 패턴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이 인터넷 쪽으로 가져가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아이 패턴으로 또 풀리게 되는 거죠. 5번, 6번 좀 보셨어요. 오케이 7번 문제로서는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What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when you such and such Right? Important factor 이라는 건 뭘까요? 가장 중요한 요인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선택형의 문제로 쭉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What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when you purchase something online 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답변하실 때는요. 분명히 선택 원투를 제가 보여드리는데 첫 번째는 돈, 시간, 편의성, 질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핵심 답변으로 준비를 한다. 자, 이게 제 수업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뭐예요? MTCQ라는 거죠. 아, 이거 우리 학생분들은 뭐 MTCQ하면 바로 알죠. Money, Time, Convenience, Quality Money, Time, Convenience, Quality 그래서 요거에 대한 플러스 시스템과 마이너스 시스템 두 개가 존재하고요. 선택2는 뭐냐면 나의 감정이나 느낌을 표현해주는 이유 패턴으로 준비를 한다. 자, 감정이나 느낌이라는 거 뭐예요? 내가 이걸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던가 기분이 좋아진다던가 건강에 좋다던가 시간 때우기 좋다던가 이런 이유들이 있거든요. 이 이유들만 쏙 뽑아서 제가 정리해놓은 그 패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한 페이지도 안 되는 분량이지만 토익 스피킹에서는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두 가지 MTCQ와 이유 패턴을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MTCQ를 제가 좀 불려놓은 건데 이거 지난달에도 좀 비슷한 거 보여드렸어요. That's because I can save money 돈을 절약해줄 수 있다 It's cost effective 가성비가 좋다 그쵸 Saves my time 시간이 절약된다 Time saving 똑같은 말이고요 More convenient than 훨씬 더 편리하다 무엇보다 Quality of something is better 이것의 quality가 훨씬 더 낫다 이런 식으로 돈 시간 편히 지를 꼭 팩트로 선택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 이 녀석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Reduce my stress by 나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던가 It's a great way to kill time 시간 때우기 좋다 이것 이외에도 좀 몇 가지가 쭉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나열이 되어 있는 표가 있긴 있지만 대충 이런 느낌 그래서 선택 원이냐 투냐 아니면 이거 두 개를 좀 믹스해서 쓸 수도 있다 그럼 이거를 꼭 7번 문제에만 어플라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5번이나 6번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5, 6, 7번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면 일단 핵심 답변 핵심 답변 아까 뭐 빈도인지 마지막 시점인지 이런 거 있었죠 핵심 답변을 확실하게 먼저 정리해 주시고 뒤에 시간이 남았을 때 부연 보조 설명을 이렇게 선택 원이나 투로 해서 여러분들이 말을 쭉 연장해 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자 Part 4 표보고 질문에 답하기 자 투어 이벤트 클래스 일정표 11월달에 좀 출제가 된 거고요 요런 거 한번 보여드리면 8번 문제 일단 What's the first event on the schedule and what time does it start 아주 8번 문제로서는 뭐 전형적인 느낌이죠 그래서 보통 첫 번째 관련된 스케줄을 묻는다거나 시작 시간 그쵸 장소 날짜 이런 것들이 8번 문제로 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이 뜻은 뭐냐 표를 시험장에서 보시게 되면 표의 상단에서 8번 문제가 출제할 확률이 좀 높다라는 부분도 제가 팁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9번 문제 보시면 확인 의문문인데 My son My kids want to participate in the event Is it possible 예를 들어서 여기 이벤트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어떤 이벤트 스케줄이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탄 대거나 달리기 이벤트가 있다거나 이런 이벤트 스케줄이 있을 때 설정으로서 우리 아들이나 딸을 데리고 가고 싶은데 우리 아들 딸이 이거 참가해도 되겠느냐 이런 질문들이 좀 자주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확인 의문문의 형태인데 뭘 확인하려 여러분들 이 사람이 잘 모르고 있는 정보나 착각하고 있는 정보를 확인하려 하기 때문에 아마도 9번 문제의 답 내 아들이 자전거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은 분명히 노일 거란 얘기죠 왜 나이 제한이 있다거나 그쵸 이런 것들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마 9번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아들이 내 아들이 12살인데 이러이러한 이벤트나 투어 이벤트 이런 거에 참여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표에는 그럼 당연히 뭐가 나와 있을까 뭐 13살 이상만 참여 가능 이런 식으로 뭔가가 표에 표기가 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8번은 제가 얘기했죠 표에 상단에서 이런 거 신경 쓰시고 9번은 확인하려 하는데 대부분이 틀린 정보 확인하려 하는 거 마지막 10번은 뭐야 I'm interested in something 내가 이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Could you tell me the details of 이거는 뭐 계속 이렇게 해서 나와요 10번은 이거 무엇의 세부 내용을 알려달라는 거죠 근데 뭐의 세부내요 표에서 중복되는 두 항목 주시 표를 딱 보시면 45초 준비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거의 10번 문제로 나올 만한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왜 중복되는 항목 중복되는 뭐 사람 이름 중복되는 요일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분명히 문제 10번 문제로 출제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8,90번의 질문 형식의 이해가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고 이걸 알고 표를 보기 시작해야겠고요 시간 날짜 금액 정보 확실히 말하기 특히나 이 시간 정보는 여러분들 8,90번 전부 다 100% 말할 확률도 높아요 그래서 영어를 좀 잘 하시는 분들 7,8급 목표를 하시는 분들도 이 시간을 잘못 보고 잘못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감점 받으면 마음이 너무 아프지 그쵸? 그러니까 시간 표현은 확실하게 그리고 또 하나 시간, 날짜, 요일, 연도 이런 것들 앞에 전치사가 뭐가 붙는지가 틀리면 되게 애매해져요 전치사 맞추기 요것도 제 교재에 다 수록이 돼 있으니까 그거 꼭 보시고 가셔야 돼요 마지막 표에서요 여러분들 팁 하나 더 주자면 표에서 약간 이탈릭 채로 글자가 이렇게 꺾여 있다거나 아니면 볼드 채로 잘 보이게끔 여러분들 준비가 돼 있잖아요 얘네들은 좀 시험 문제로 나올 확률이 그래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중요한 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파트 4였고요 자 마지막 의견 제시하기 여러분들 제가 W패턴을 지난달에 그냥 뿌려드렸거든요 이 특항을 통해서 그래서 저한테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 많이 이번달에 점수로 좀 돌아왔어요 W패턴 그래서 오늘도 한 번 마지막 찬스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11월달 문제가 이런 업무, 직업 관련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W가 그냥 완전 찰떡 오케이 여러분들도 오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형원 같은 경우는 업무 능력인데요 Self-confidence에 대해서 나와셨어요 Self-confidence 자신감이 되겠죠 조직력 Organizational Skills 이런 것도 나왔었고요 Team Project 하는데 중요한 게 뭔가 대화가 중요하니 기계를 잘 다뤄야 되니 이런 선택형으로 나왔던 문제도 있었고요 직업 관련 같은 경우는 직업 변화의 적응력 직업이 이렇게 직업을 바꿨는데 거기 적응을 잘하는 거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는지 적응력이 Adaptability 이런 거겠죠 그리고 직업 돈을 똑같이 주면은 시티에 가서 일하겠느냐 아니면 Countryside 교회가 되겠죠 시골이라고 할게요 어디 가서 일을 하게 되냐 이런 질문도 나왔었어요 11월달에 자 그래서 10월, 11월은 업무, 직업 관련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거 업무, 직업 관련 키워드 자 그러면 질문에 여러분들 질문이 모니터에 계속 떠있거든요 이 의견 제시하기가 그래서 여러분들 답변이 끝날 때까지 계속 떠있어요 그리고 답변 시간이 60초잖아요 질문 안에 그러니까 문제에 이런 키워드들 떠있어 무조건 그냥 W예요 자 Job이라던가 Work라던가 Work Skill이라던가 Business라던가 뭐 다른 거 컴퍼니에 대해서 나온다던가 뭐 Team Project나 Team Leader에 대해서 나온다던가 Supervisor Manager 이런 말 나온다던가 일적인 거 일에 관련된 거 업무에 관련된 거는 무조건 뭐 W를 그냥 간다 다음 페이지에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고득점 팁은 제가 아까부터 패턴 패턴 하죠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 우리 과정은 외워야죠 우리가 영어를 플루엔트하게 하면 이 시험 뭐 그냥 가서 보면 되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파트별로 제가 정해드린 패턴을 빨리 암기를 해서 녹음 연습을 많이 해보고 내 사운드가 목소리가 어떤 느낌인지를 확인을 하고 저한테 확인을 받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장으로 가서 시험을 보시는 거 W 보여드릴게요 자 뭐 Self Confidence Organizational Skills I Told You That Already 그쵸 이게 일곱 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 W 패턴인데요 이 빈칸에는 여러분들 그 문제에 나와 있는 이런 거 그냥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넣으시면 이거 넣는 것도 어렵다 그러면 그거 대체할 수 있는 것들도 제가 많이 표기를 해놨어요 책에다가 자 그래서 I Think Self Confidence Is an Important Part of the Job Okay It Could Bring a Lot of Benefits I Believe That Work Efficiency And Productivity Can Be Increased By Having Self Confidence So Work Quality And Performance Can Also Be Enhanced Having Self Confidence 제가 Having을 붙이죠 그래서 자신감을 갖는 것 해서 이제 동명사 9로 한번 넣어봤어요 Having Self Confidence Will Affect The Work In A Positive Way And Help 여기는 없어도 되니까 Help 누구누구가 들어가도 되고요 만약에 그게 어려우면 Help Get Through Different Challenges And Obstacles I Also Think It Is One Of The Best Ways To Maximize Work Potential As A Result 여기에 이제 누구누구 대상이 들어가 주는 거죠 As A Result The Employee 아니면 The Worker Can Accomplish More And Expect A Great Outcome By Having Lots Of Confidence Self Confidence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른 것들 업무에 관련된 것들을 한번 넣어보세요 여기에다 그럼 좋은 내용들 쭉 가져갈 수 있겠고요 제 교재 답지에는 조금 업그레이드된 우리 또 7, 8급을 위한 그런 내용들도 많이 실려있기 때문에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W 패턴 그대로 뿅 또 나왔다 그렇죠 이거 찍어 가세요 가져가세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그러면요 이제 12월 출제 예상 포인트 지난달에도 제가 딱딱딱 해서 이제 그대로 나온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오늘도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이걸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파트1 뉴스 안내 파트1이야 뭐 여러가지가 나오겠지만 이런거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뉴스 안내 아까는 뭐 우리 기상뉴스에 대해서 봤죠 그렇죠 사진 묘사는요 관광지 느낌이 확 나올 것 같아요 관광지 관광지 여러분도 영어로 뭐라고 하죠 Tourist Attraction이죠 관광지 그리고 건물 로비 건물 로비 그래서 건물 안에 1층에 있는 로비 그리고 직원이 한쪽 카운터 뒤에 있고 그리고 커스터머가 이렇게 반대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요런 느낌의 사진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사람 패턴이 들어가겠고 여기는 뭐 건물이나 아니면 계절 날씨가 들어가겠죠 회의실 이거는 이건 진짜 그냥 많이 봐주실수록 좋아요 회의실 오케이 회의실이나 사무실 나올 수 있고요 꼭 나올 거예요 이거는 12월달에 파트3 아 이거는 너무나 광범위한 토픽들이 많지만 일단 12월달인 만큼 휴가나 선물 같은 거 요런 토픽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음식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테크 관련은 지난달에도 제가 요거를 이제 넣어봤는데 지난달에도 이게 나왔었고요 12월달에도 나올 것 같은 예감이 있어요 그리고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요즘에 테크 관련이라는 건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태블릿 PC 뭐 스마트폰 뭐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표 같은 경우는 컨퍼런스 일정표는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표고요 개인 일과도 이번 달에 나와서 다음 달도 조금 몰려서 나올 것 같고요 특정 시설 이용이라는 말을 넣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특정 시설 이용하는 거 에 대한 스케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뮤지엄에 뭐걸 하는데 그 뮤지엄 스케줄이라던가 요런 것들이 또 나올 것 같다는 제 예감이죠 자 마지막 이거는 전 바꾸지 않았어요 파트5 의견 제시하기는 직업 내지는 교육 관련해서 W 패턴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질문들이 똑같이 12월달에도 출제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고요 직업은 아까 워크잡이었지만 교육 관련 문제에서도 여러분들 W 패턴이 찰떡이라는 거 요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1월달에 나왔던 내용들 좀 담아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팁까지도 약간 드렸는데 우리 12월달에 시험 보시는 분들 행운을 빌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아니면 다음에 또 보시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I will see you next time 3 1 2 2 3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